미국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죠. 이로 인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고 앞으로는 지역별 OOX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시 올 것입니다. 이걸 알고 미리 매수하신다면 수익은 더욱 커지겠죠.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연달아 폐쇄되었는데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소리가 들립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 사태로 인해서 은행으로 돈법으로 달려가는 이른바 뱅크론 사태를 방지하고자 파산한 은행의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발빠르게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국내 금융기관과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과는 자산 부채 구조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현재는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투자했던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이 급락했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진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해가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하죠. 한 플로리다 대학 교수는요. 이렇게 된 근본 문제는 최근에 금리 인상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FOMC에서도 급한 속도의 금리 인상을 고집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의 급한 금리 인상이 국내 대출 금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금리 인상 속도가 2008년보다 2022년에 훨씬 빨랐어요. 우리나라는 주택을 매매할 때 대출을 받죠.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래요.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가 갑자기 이렇게 안 되고 전국적으로 가격이 뚝 떨어졌죠. 이자가 비싸지는 만큼 가격이 팍팍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전세 제도라는 것은요.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여기에다가 유례없는 전세 대출까지 활성화되어 있죠. 외국인들한테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듣죠. 2008년에는요. 전세 대출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생돈으로 전세 들어왔죠. 이제는요. 거의 대출을 끼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은요. 매달 이자가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어나니까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합니다. 전세 거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전세가가 폭락해요. 전국적으로 다요. 급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을 매매와 전세에 둘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떨어지냐면 예전과는 다르게 높은 전세가유를 유지하면서 전세와 매매가 같이 떨어져요. 그런데 월세에는 보증금이 있긴 한데 대출을 거의 안 끼죠. 그리고 대출을 받더라도 소액이라서 금리 인상 영향을 훨씬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오르는 지역은요. 또 많이 올라요. 이렇게. 현재 공급 물량이 없는 곳은 월세가 오르고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은 월세도 같이 하락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월세가 지표가 돼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부동산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공터에다가 이렇게 불을 피워요. 그리고 여러 각자 냄비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붓고 끓이고 있어요. 물 양이 다 다르죠? 자 물이 적은 곳은 더 빨리 끓을 거고 물이 이렇게 많은데 화력이 더 약하잖아요? 그러면 늦게 끓겠죠? 자 화력이 이렇게 엄청난데 물이 많아서 늦게 끓는 곳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물이 끓으면 매매가가 상승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냄비들은 각자 다른 지역들이에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금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래요. 어디는 빨리 끓어서 밥해 먹고 국을 끓일 수 있는데 또 어느 곳은 끓는 데 한참 걸리기도 하죠. 냄비마다 불색이나 물의 양 같은 각자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끓는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냄비들을 각 광역시 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하려고 하는 시기에는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람이 세지면서 전체 냄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원래대로면 끓었어야 하는 시간인데 안 끓게 되죠. 자 이전에 비해서 불 크기가 이렇게 작아진 걸 볼 수 있죠. 이러다가 실제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요.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됩니다. 비가 내릴 때 어떤 냄비에는 안 내리고 어떤 냄비에만 내리고 이렇지 않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비를 맞는 거예요. 다 영향권이에요. 바람도 불고 비까지 내리니까 전체적으로 불이 다 약해집니다. 어떤 화구에는요. 불이 이렇게 두 개였는데 하나로, 세 개였는데 두 개로 이렇게 하나씩 꺼지기도 해요. 이때는 물의 양, 불의 색이 이런 각자 원인과는 무관하게 겉으로 보기에는요. 모두 다 끓지 않는 물로 보여요.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어디가 먼저 끓을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즉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어느 지역이 상승으로 갈지, 여전히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할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이렇게 비와 바람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초 기준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비바람이 너무 세니까 물을 끓여야 할 이 불들이 곧 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꺼진 불을 한 번 다시 살리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금융권을 압박해서 가상금리를 내리도록 하고 특례보금자리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한 대출을 시장에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규제도 완화해주니까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현재는 이렇게 비를 막아줄 임시방편인 우산을 씌워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비바람이 당분간 더 세질 수도 있고 약해져서 우산을 치워도 되는 순간이 먼저 올 수도 있는 거죠. 금리가 안정된 이후에는요. 각자 냄비의 사장에 따라서 불씨가 작아져서 끓는 데 오래 걸리는 것과 먼저 물이 끓어오르는 곳으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비바람이 그치고 난 뒤에 이렇게 물이 끓어오를 것을 먼저 선점한다면요. 당연히 수익이 더 클 것이고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인생이 달라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까 봤던 이런 비바람은요. 14년 만에 한 번 왔는데요. 앞으로 10년 이후에 비바람이 또 올까봐 무서워서 물이 이렇게 팔팔 끓을 예정인데 아무 음식도 해먹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남들 배부르는 모습 구경만 해야겠죠. 자 여기서 이 주황색 실선은요.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요. 2003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모 박스가 있는 2008년 말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상승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오른쪽에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를 한번 볼게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전 달보다 하락 그리고 빨간색이면 이전 달보다 상승인데요. 전국 거의 대부분 시도에서 파란색으로 하락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기에요. 2008년 12월에 부산, 전남 그리고 2009년 1월에 충북,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지역에 따라 입주물량이나 전세가율 이런 상황들은 다 달랐겠죠. 그럼에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전 지역 매매가가 영향을 받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10월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58%를 찍으면서 전국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2009년 2월 불과 수개월 만에 주택담보대출이 5.38%로 내려갑니다. 이전금리처럼 정상적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각 지방이 사정에 따라서 가격이 대부분 상승으로 터나고 일부 하락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곳이 상승으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도 시중금리가 이전처럼 회복이 된다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은 주로 보는 지표인 매매와 전세가 다 파란색으로 떨어지니까 좋은데 안 좋은데 구분을 못해요. 앞으로 금리가 안정이 되면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게 될 것이고 지금처럼 금리로 인해서 가격이 짓눌려 있는 상황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있고 반대로 공급 물량이 많아질 것을 예상 못하고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크고 직접적인 요인은요. 입주 물량이에요. 최근에는 이 입주 물량 조사가 대중화돼서 여러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충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았던 때는 전세 매매 다 하락했고 그리고 22, 23, 24년에 많은 입주 물량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이후로는 이렇게 적어진다고 나오죠. 이걸 보고 그래 물량 많고 가격이 조정된 2023년 지금 들어가서 2년 후에 입주 물량이 적은 시점에 매도를 하면 대박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표를 맹신할 수 있는 걸까요? 입주 물량보다 선행되는 주택 인허가 건수가 충남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대략 3년 정도 이후에 입주 물량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아직 입주 물량 집계표에는 안 나타나죠. 그중 17,617호나 되는 많은 양이 공사 시작을 안 했어요. 공사 시작해서 분양을 해야 입주로 나타나는데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25년 이후에 물량이 적어 보이는 겁니다. 만약 이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가 시장이 좋아져서 23년 전반기에 한 번의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면요. 이 입주 물량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디까지 늘어날까요? 다음 달 외부 네이버 카페에서 입주 물량의 함정과 2023년 유망지역, 위험지역 전망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요. 금리가 안정되면 더욱 중요해질 공급 물량과 맹신할 수만은 없는 입주 물량, 그리고 인허가, 착공, 미착공 물량으로 선제적으로 입주 물량의 변화를 예측해서 유망지역과 위험지역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 강의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공지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금리가 안정되기 전에 가격이 눌린 상태인 지금 하락이냐 상승이냐 걱정하고 공민만 하지 마시고요. 미리 지역을 공부해 두시고 임장하고 유망한 지역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신다면 꽤 높은 수익을 얻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